일단은 첫 번째는 KBS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박민 사장 임명하고 중요 보직들 다 싹 갈아치우고 앵커는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냥 잘랐고 프로그램 폐지됐습니다. 제가 KBS 안에서 일하시는 PD님을 아는 분의 내부 소식을 들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갑자기 임명을 대거해서 그 센터장이 아직 짐 정리도 안 했어요, 방. 근데 다음 선임된 센터장이 같이 출근해서 같은 방에서 서로 어색하게 만나서 인사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군요. 근데 얼굴도 다 아는 사이고 그러니까 오면은 벌써 오셨어? 그럼 여기 잠깐 앉아계신? 다 이런 상황이고 정말 엉망진창 난리법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KBS 내부 반발도 심하구요. 이동관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도 중단시키기도 했죠. 이렇게 무리하게 KBS 장악을 시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얘네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언론을 장악하지 못해서 뭐 가짜 뉴스 걔네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방송이죠. 촛불 전쟁 같은 방. 이런 방송도 놀아난다. 이런 방송들 때문에 반대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들 잘못을 생각 안 하는 거죠 전혀. 그래서 자기들이 언론을 많이 장악해서 국민들한테 다른 일방적인 정보 자기들한테 유리한 정보를 주다 보면 통제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역사상 이런 일이 없어질 정도로 KBS를 밀어버리고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예상도 전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힘으로 밀어붙인다. 그래서 몽둥이로 패면 굴복시킬 수 있다. 그런데 몽둥이로 다 팰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는 거짓말이나 선전선동으로 세뇌시키겠다. 두 가지가 결합되면 더 좋아요. 몽둥이로 패면서 자기들 주장을 떠들면 대부분 그걸 믿게 되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파쇼 통치자들의 수법 아닙니까 히틀러드 이런 식으로 했다고 봐야죠. 개벨스 같은 사람을 임명하고 한편으로는 잔인한 폭력 정치를 하고 그러면 누가 거기서 아니다 반대 의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형적인 파쇼 통치인데 문제는 한국 같은 사회에서 너무 전격적이다. 점령군이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윤석열 스타일이에요. 윤석열이 좋아하는 청와대도 이러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가서 다 몽둥이로 때려 부수고 이렇게 변기 뜯어내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윤석열이 그러니까 박민 사장이 원래 이런 스타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윤석열에게 잘 보이려고 더 무리스럽게 진행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스타일이었어도 윤석열이 이런 걸 좋아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해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위에서 좋아하는 거지. 술 먹으러 가면 이야 우리 박민이 화끈해 잘하대. 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막 김쨰잖아요. 눈덩을 찍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일들을 더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나댐에서. 박정희가 차지철을 좋아했던 그런 느낌이네요.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면 격려해 주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더 앞장서서 충성을 막 과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박민 사장 하는 거 보면. 내일부터 박민은 구속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 윤석열 끌어내려오면 이 무리약. 거의 노동법 다 어기고 지금 자르고 있거든요. 뭐 박민만 구속됩니까 윤석열 일단 다 구속이죠. 그러니까요. 그걸 아예 생각 못하는 거겠죠. 자기 세상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정권 재창출은 없다. 우리가 영구 집권하겠다. 이런 자신감. 잘못된 자신감인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러지 못하죠. 그런데 제 느낌이 kbs를 없애고 싶어 한다라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국민들이 지금 이 kbs 상황 보면서 다 수신료 안 내겠다고 이제 그런 운동들이 펼쳐지면은 박민과 그 보직된 사람들이 자기 임금 30% 삭감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kbs에 계속 남아있을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민영화를 좀 없애겠어요. 그러니까 민영화를 하고 민영화를 해서 손 떼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영방송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공영방송을 된다. 그런 수순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네. 이제 방송이 장악된다는 거 진짜 무서운 일인데 또 최근 뉴스들 보면 전쟁 징후까지 보이고 있어서 더 걱정이라는 거예요.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겠다라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고 북한이 전쟁 나면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뿌릴 거다라는 언급을 계속 하기도 하는데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 결정이 나면서 대북전단은 물론이고 대북확성기까지 다시 재개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전쟁 친구들이 많이 보이는 이때에 우리 쪽에서 대북도마를 감행할 가능성이 짙은데 언론 장악이 이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언론 장악이 매우 중요한 사전준비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되거든요. 전통적으로 전쟁 국가들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언론을 장악했었죠. 그리고 반대하는 정당을 해산하거나 이런 짓을 하고 나서 전쟁을 도발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전쟁 났을 때 언론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언론은 볼 수가 없죠. 전쟁 났을 때 언론은 어떻게 봐요. 그렇게 여론은 호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걱정인 거예요. 지금 굉장히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어 있는데 누가 어떤 이유로 충돌이 됐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없게끔 포장할 거잖아요. 전쟁 나는 순간 이미 그거는 진실을 알 수 없게 돼요. 무조건 상대방이 했다고 얘기할 거고요. 그렇죠. 서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잡아들이겠죠.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참 궁금하네요. 전쟁 나면 북한이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뿌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뭐 미사일에 매달아서 뿌린다는 거예요? 가짜뉴스를? 아니, 지금도 뿌리고 있다잖아요. 아, 그럴 거예요? 지금도 조직적으로 내부에 지금 남쪽 내부에 다 침투해가지고 가짜뉴스 조직적으로 뿌리고 있다.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핵폭탄에 매달아서 뿌리나? 어떤 걸 뿌리냐고 생각하는 거지? 참 얘네들은 말을 참 재밌게 하는 애들이에요. 참 특히나요.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전신해각이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했습니다.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대국민 전신해각이기도 하고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안통치를 하려는 전신해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북을 겨냥한 전신해각. 전쟁을 대비한 내각이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극우분자들, 호전광들, 신원식 국방장관이라든가 김여호인가요? 통일부 장관. 아주 극단적인 전쟁광들 아니에요. 이동관도 개발수를 능가하는 파시스트라고 봐야 되겠고 하여튼 극우 보수적인 인사들을 대거 중용해서 전진배치시키고 있는데 이런 게 사실상 전신해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쟁 전야에 나타난 현상으로 봐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윤석열이 선거에서 진다 만약에 총선해서 그러면 순순히 오라줄을 받고 감옥에 갈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더 심한 걸 하겠네요. 더 심한 게 뭐가 있어요. 전쟁밖에 없어요. 네. 전쟁을 일으켜서 한 번에 정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어설프게 변한 끝으로 몰잖아요. 전쟁 터집니다. 확실하게 빨리 탄핵시켜서 잡바틀 해놓든지 해야지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있지 그냥 어느 정도 압박하고서 계속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제압을 안 하면 더 세게 반발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게 언론 장악을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걸 대부분 총선용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총선 전에 어떤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전쟁 징후들이랑 연결해서 보면 사실 이게 더 위험한 거잖아요.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인식은 하고 계세요. 이러다 전쟁 나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 너무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니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한동훈 탄핵 받다가 박민 사장 나고 KBS 막 정신이 없어. 그런데 사실은 모든 그 준비 정황들을 보면 다 전쟁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윤석열은 총선에서 이기는 것도 당연히 바라겠지만 지는 걸 그렇게까지 개의치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총선에서 지더라도 자기 측근들을 많이 당선시키는 거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높아요. 의석수가 아니라. 의회에 자기 세력 짚는 거. 왜냐하면 그런 게 나중에 한방에 뒤집어 벗을 때 앞잡이들을 노릇을 할 수 있거든요. 의회 쪽을 재구성한다든가. 그래서 국힘당 그쪽에 관심이 없구나. 거기에 폰방하든 말든지 관심 없는 거잖아요. 크게 관심 없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